안녕하세요 와실티비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로블록스 도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어 뭐야 어디갔어 이 노란 머리 있죠 얘가 제 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얘가 동생이고 한번 목표는 목표는 그 온실까지 가보겠습니다 일단 동생 그냥 따라와 그냥 따라와 아니 그냥 따라오 어디서 빨리 와 두 명이사도 괜찮아 별로 안 무서운 거니까 다른 문을 싫어하는 문은 아니 물에 아 뭐야 실수로 아무것도 안 사버렸네 아 망했다 손전등 라이터 사령 샀냐 일단 이거 눌러주고요 벌써 고정나네요 돈이 참 많네요 근데 20원 밖에 안 먹었습니다 가끔씩 핑이 좀 올라가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렉이 좀 자주 걸려요 렉이 좀 자주 걸려요 나 안 사버렸네 나 안 사버렸네 아 저기 돈 나이스 나이스 뭐 이렇게 하네 가사 안 사버렸네 잠깐 빗말 안 사버렸네 아리지 눈방이 참 많네요 어? 아이템 내가 먹을꺼 야 월란 배터리 동생 동생 왜? 아니 배터리 있었다고 안 먹었는데 아 뭐야 찾았다 아 빨리 와 라이터 배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빨리 와 좀 아무도 안 죽었네요 아무도 안 죽었네요 어 양초다 나이스 게다가 풀피네 아 네 시피 어 아니 시간들 다 있는데 난 여기 깨 글리치임 가십쇼 가십쇼 가 아 렉이 너무 걸리는데요 깰 수 있을까요? 물론 깨긴 한데 글리시 뜨면 여기 글리시 안투나? 글리시 안투나? 실수해가지고 수그려서 갔네요 아 진짜 아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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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어 크크 겁나 못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오알란 딥이 탈락했습니다 아 아 암튼 동생 탈락 편하게 오알란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그 그렇게 안 불러도 됩니다 동생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동생이라고 불러주세요 동생이라고 불러주세요 동생이라고 불러주세요 동생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아 오예 와 어 아 여기 사람이 겁나 많네 잘 못들었네 네 좀 있으면 도서관입니다 다시 갈거야 아니 말하지 말라니까 어 러쉬인줄 쭉 갑니다 쭉 갑니다 여기 들어올 때마다 핑이 높아져요 엄청 문이 많네 문이 양옆으로 네 예 왔습니다 이제 종이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사각형 없네 그냥 지나가주십쇼 오우야 어 찾았네 별 있고 별 있고 원 있고 오각형 있고 어 이소니 피규어 지나가기를 기다려봅시다 어 마르몬만 찾으면 되겠다 아 세모 아 여깄다 엑스 아 여긴 없는데 살았나 마지막 날았네 아니요 빽빽 빽빽 빽빽빽빽빽빽 일단 여기서 기다려봅시다 아 주위에 있다 소리내지 마 다 찾았다 맞춰주세요 안 맞추고 있나 내가 맞춰야하나 내가 맞춰야하나 내가 맞춰야하나 오우 우영 우영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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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뭐야 왜 치수함 다됐잖아 다 됐쟎아 이거 삽시다. 김이나 줍시다. 안 흘리겠습시오. 안 흘리겠습니? 안 흘리겠습니? 아니군요. 여기가 맞나 봅니다. 눈방 참 많네요. 오늘 룸즈는 안 가겠습니다. 락픽 100층에다가 써야겠습니다. 100층 갈수도 있으니까 100층에다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뭐야 다 갔네? 예 일단 그냥 따 봅시다. 여기에서 룸즈를 갈수 있는데 저는 안 가겠습니다. 아 극혐 레버 극혐 뭐요? 별별 소리가 다 들리네. 마침 오는군요. 두번째 시크만 깨면 됩니다. 그러면 미션 완료입니다. 근데 저 그 해골키 안 사가지고 안 돼요. 아니 하품 소리가 들리네요. 여기가 살짝 긴장이 됩니다. 예 아무래도 여기인 듯합니다. 아닙니다. 사실적입니다. 사실적입니다. 벌써 눈 박혔네요. 시크만 깨면 됩니다. 여기만 깨면 끝입니다. 여기만 깨면 끝입니다. 얘가 두 배로 빨라지거든요. 어차피다 뒤에 무서운 발소리가 지금 깼다 바로 뒤에 있었지만 깼습니다. 아 뭡니까? 할트입니다. 할트입니다. 벌써 검열됐네 처음 할트 처음 하는데 아닌 듯 여기가 아닌 듯 저기가 맞는 듯 여기가 아 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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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요 흠 근데 유튜브에서 이미 다 알아봐가지고 깰만해요 피도 풀 피라서 지금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있어요 하이드가 언제 이렇게 빨라졌지?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배층은 안 깨도 돼요 일단 러쉬한테 마를게요 온실이 목표이니까 안 깨도 돼요 안 깨도 돼요 안 깨도 돼요 보금 전자 그냥 갑시다. 없나 봅니다. 방금 썼네요. 발견했어요. 이걸로 오시죠? 이걸로 오시죠. 이걸로 오시죠. 이걸로 오시죠. 이걸로 오시죠. 이걸로 오시죠. 저기에 스위치가 있나봅니다. 네, 일단 락픽으로 문 따고 네, 바로 저기로 갑시다. 이걸로 오시죠. 이걸로 오시죠. 이걸로 오시죠. 이걸로 오시죠. 이걸로 오시죠. 한 입 더 많네요 아 아 아 아잉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네 전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